여러 문장을 길게 하셔서 저한테 숙제를 내주셨는데 제가 또 그렇게 문제가 된 사람 아니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웃깁니다 여러분 제가 제대로 할 거예요 제닉스 제로 데스크 옆 제로드 제로나인 데스크는 묶은 전선 정리 안 묶은 전선 정리 묶다 안 묶은 전선 정리 묶은 먼지 낀 안 묶... 어렵네 묶은 먼지 낀 안 묶은 전선 정리까지 가능한 선 정리 컴퓨터 책상이다 아 이걸 최대한 어렵게 하려고 만들셨네 이거를 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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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